아, 잠깐만. 아니, 내가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어렵게 회사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커피 안 타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못하겠다, 이거. 3년차, 홍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 영업관리 재원사업 특별기획부에 배정된 신입사원 송왕우입니다. 아, 신입사원이세요? 회사 생활 힘들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제 책상에 있던 초록색 서류 못 봤어요? 그거 제가 아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요. 헉?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요? 어떡하지? 아,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회사 잘리면 되죠. 아니, 그럼 안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얼마나 서류를 쓰레기같이 만들었으면 그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겠어요? 아니, 제가 쓰레기예요. 아닙니다. 그럼, 선배님. 아니면, 제가... 힘들어도 힘내세요. 화이팅! 전화 왔다. 아, 정말... 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송왕우씨 때문에 회사 잘렸거든! 아니, 아니! 오 말고 호! 비호감할 때 호! 어, 괜찮냐고? 괜찮지! 난 쓰레기니까! 어, 여보, 사랑해! 아, 아... 선배님. 왕우씨, 부탁이 있어요. 네! 저 이 커피 마셔도 돼요? 네, 마셔도 돼요. 이제 회사 잘리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회사 왜 잘릴볼까? 선배님! 아, 아쉽다! 아, 진짜! 내가 그걸 왜 버렸지? 아, 정말 짜증나, 시키트, 정말!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회사를 때려치든가야지, 정말! 아, 정말! 어? 저분은 누구시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 영업관리 재원사업 특별기획부에 배정된 신입사원 송왕우입니다. 뭐야, 신입사원이야? 예! 반가워! 난 노 히숙대리야. 편하게 히숙대리라고 불러. 히스테일이요? 야, 모랜이! 히숙대리가 아니라 히숙대리! 히숙대리! 히숙대리님! 그래, 히숙대리! 신입사원이야? 예! 내가 회사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줄테니까 잘 들어.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일 아침 8시까지 정시 출근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예? 너는 여기가 문제야, 아주 그냥. 신입사원들은 여기가 문제야. 아우, 얘 말대꾸하는 입술에 키티 하고 싶다. 야, 모랜이! 얘, 모랜이! 내가 너랑 키티를 왜 해! 내가 너같은 놈이랑 키스하려고 48년 동안 키스도 안 하고 버텼는 줄 알아? 아니, 됐고! 됐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테니까 잘 들어. 네. 010-9640 새벽 2시에 술 먹고 전화하기. 얘, 모랜이! 얘, 모랜이! 내가 너같은 놈이랑 놀려고 역삼종에서 혼자 사는 줄 알아? 개 키우고? 아, 제가 말할게. 됐고! 1이나 10시에 미쳐갖고 어디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아우, 정말 진짜. 아우, 비밀번호 2347. 아우, 회사 생활 갑갑하다, 정말. 갑갑해. 아우, 정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 영업관리 재원사업 특별기획부에 매정된 신입사원 송왕우입니다. 아우, 신입사원이구만. 예. 회사 생활 잘하고 싶지?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아, 정말요? 야,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 하나만. 응? 회사 생활은 갑을만 잘 알면 되는 거야. 을?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회사가 갑이고 우리가 을인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갑갑하네, 정말. 응?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예. 야, 나랑 와이프랑 누가 갑이겠냐? 월급 갖다 드리니까 과장님이 갑이죠. 아니지, 아니지. 내가 맨날 와이프한테 맞고 사니까 와이프가 갑인 거지. 응? 야, 그러면 나랑 우리 애랑 누가 갑이겠냐? 먹여 살리시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갑이죠. 아니지, 아니지. 야, 애 옆에서 와이프가 안 때리니까 애가 갑인 거지. 예. 알겠지? 그럼 우리 집 강아지랑 애랑 누가 갑이겠냐? 그것도 애가 갑 아닌가요? 아니지, 아니지. 둘 다 똥오줌 못 가리니까 둘 다 그냥 을인 거지. 예. 아, 갑갑하네, 정말. 회사생활 너무 모른다. 갑갑하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장은 아무나 하나. 사장님은... 야, 사장님 아무나 하는 거야. 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내가 누가 좋아. 누가 좋아라 그래. 야, 술도 갖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술집이 아니라 우리 회사입니다. 여기가? 예. 회사야? 예. 잘해, 누군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영업관리재원사업특별기획부에 배정된 신입사원 송왕호입니다. 니가? 예. 신입사원이야? 예. 누가 뽑았어? 사장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내가? 예. 너를? 예. 왜? 영어를 잘한다고 뽑으셨습니다. 아, 영어 잘하는 친구? 예예. 그래, 드미트요. 감사합니다. 어이! 자네 누군가? 저는 사장님을 20년간 보좌해온 술상모입니다. 니가? 예. 나를? 예. 20년이나? 사장은 아무나. 오늘 누가 쉽다고 했냐? 사장님 여기 회사입니다. 여기가? 예. 회사야? 예.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 회사입니다. 내가? 예. 이 회사를? 예. 20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아, 이 회사를 내가 직접 만드니. 아, 나 되게 부자네 그러면. 예. 자네는 누군데 아까부터 거기 서있래. 예. 신입사원 송왕호고요. 24일에 뽑혔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뽑으셨다고. 아, 그 친구. 예. 내가 미안하게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 고생하게 해. 예. 네. 오, 오. 사장님. 사장님. 오빠 강남사. 오빠 강남사. 사장님. 삼차하러 가시죠. 그래, 그래. 삼차하러 가시라고. 가시죠. 그래, 그래. 진짜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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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